오늘의 영상 포인트 오늘은 프레디의 피자 가게를 한다 공포 게임이긴 한데 이 부부가 소리 지르는 게 더 무서우니 모쪼록 소리를 줄이고 시청하기를 바란다 그럼 즐거워 자 오늘 해볼 거는 김한혜와 파이브 나잇 앳 프레디 프레디의 피자 가게죠 이제 아마 다음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후속작이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1탄을 우려먹기 아니 저번에 제가 1탄을 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탄부터 할 거예요 아우 버는 것도 너무 무서워 불 꺼 불 꺼 불 꺼 불 아우 불 꺼 불 꺼 불 꺼 아우 너무 싫어 아니 문 닫어 나 이걸 안 봤단 말이야 너 대충 설명이라도 해주면 안 돼? 오케이 설명은 코를 누르면 이럴 소리 아 귀엽네 해봐 너도 응 갑자기 막 튀어나오진 않지? 튀어나오겠지? 설마 할로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게임이에요 오! 깜짝 놀려요? CCTV 보는 겁니다 네네 보시면은 인형이 3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죠 지금 개가 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큰일이 나왔다는 거겠죠? 여기 있죠 여기? 어디요? 아 개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보고 있다가 왔다 싶으면 이 문을 탁 다듬어 깜짝 놀라 아 깜짝 놀라 아직 안 움직였어? 저기 앉아서 밥 먹나? 아 저 뚜껑 어 없어었어 없어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조용히 해봐 사플 해야돼 사플 아 근데 나 오른쪽 오른쪽 이어폰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여기 이렇게 힘들 때? 으응 헉 아 이 틈 근데 똑같아 하나도 없어었어 쟤 으르렁 소리 난다 뭐야 쟤 루 같은 곳에만 빨리 잡아야지 뭐 하는 거야 아기는 없어 보여가지고 아기 너무 많잖아 아직도 있어 빨리 열어봐 다시 열어봐 아 있다니까 아 있는 거야? 봐봐 다시 열어봐 있잖아 근데 뭔데? 여기야 있잖아 손이야 손? 뭐? 들어오지도 않는구만. 다시 열어봐. 던지도 않네 뭐. 없었어. 오른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면 끝나나? 개무소 진짜. 왜 땀 나시? 안정. 막 쳐 들어와? 어. 우와! 해 막. 지금 아주 순조로운 것 같아 내 느낌. 그냥 그래? 어? 아! 깜짝이야. 아! 귀 아파.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귀엽네. 귀엽네. 근데 왜 손에서 땀이 이렇게 나시죠? 이거 봐 더 가까워졌어. 엄청 가까워졌어. 아냐 아냐. 아냐. 엄청 가까워졌어 애가. 아냐 아냐 아냐. 얼굴이 원래 이렇게 뒤 있었는데 이렇게 앞으로 왔다니까? 아 씨. 아 좀. 좀 좀 나 좀 치지 마. 안 놀랄 것도. 왜 모자를 쓰고 있어? 어 꺼졌어 꺼졌어. 어 발소리 들렸어. 어 들렸어 들렸어. 이게 어쩔 때 갑자기 확 혈하는 건데? 몰라 나도. 애들이 말해줬는데 다 까먹었어. 뭘 아는 거야? 곰. 오리. 아 그거만 아는 거야? 지금 셋이야. 몇 시까지 버텨야 되는데? 6시. 소리 나잖아. 소리 났어 나 오른쪽에서. 덜 커서 소리 났거든? 나도 왜 소리 나 자꾸. 자꾸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도 돼? 몰라. 무섭잖아. 안 키는 것보다 낫잖아. 그.. 지금 오른쪽 소리 나. 오오오오리나 이렇게 하면 더 안 무섭다는 말이지? 퀴퀴퀴퀴퀴 보다가 인형들 어디갔어? 다 있네. 여기만 계속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달려왔던 애는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여기만 서. 왜? 뭔데? 불 꺼졌잖아. 불 꺼지면 왜? 어떻게 내가 켜야 돼? 인형이 움직인다는 소리 아니까? 이거 꺼야 돼? 그렇지. 니 우리 집 불 켜놓고 있으면 전기세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지요. 피자집은 불 켜놓으면 전기세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지요? 왜요? 여기 얘들아 갔다 갔다 갔다. 얘 계속 보고 있었어. 없어. 야야 불 꺼졌어. 온 나는 거잖아? 들어와. 열었으면 불 켜봐. 들어와봐. 들어와. 바로 옆방이야. 바로 옆방. 괜찮아. 얘야? 여기가 니야. 얘야?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불 좀 끄세요. 불 꺼? 아니 아니. 뭐 하는 거야? 불 끄라베. 불 꺼. 아니 어차피 문 닫고 있으니까 불을 끄라고. 아 불 끄라고? 전기세 나간다고 엄마. 야 어차피 이렇게. 무진세 가면 깼네 이씨. 열어도 안 나오지 않아? 열어도 어차피 안 오지 않아? 몰라 나도. 몰라? 오지 않을까? 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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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라. 배터리 봐라 배터리. 순식간에 다는 거 봐라. 배터리 다 잔다 이제. 어 간 거 같아 간 거 같아. 간 거 같아. 3. 오 앉아있어. 어 간다 간다 간다. 이거 캠 1번 갔거든? 그 사이에서 애가 확 온다. 문 바로 닫아야 돼. 그러진 않지? 니 또 마우스 던지지 말고. 알았어. 널 던질 순 없어. 별거 없네. 휴식해. 아 니 문 닫고 있었네. 힘났났다. 야 두 집 밖에 안 됐는데. 진짜 장난 아니다. 니 집에서도 이러지. 그럼 문 닫고 있어야지 집에서. 하나도 안 무서운데? 어 또 왔어. 바로 옆방이야. 오 온다 온다. 오린가? 어. 온다 온다 왼쪽 왼쪽. 근데 이거 올리면. 우리 목소리 때문에 더 놀라겠는데 사람들이. 사프를 중심적으로 하자. 네. 으악. 깜짝이야. 쏘리. 헹. 헬로. 오 엄마야. 에이 쫄보. 근데 얘가 이 앞에 있으니까. 선을 지키지 않을까? 똑같이. 보니까 이제 제 선을.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뭐래. 야 이거. 야. 야. 너 밀지 않을게. 내 쪽으로 끌어다닐게. 하지마 하지마. 그냥 만지지지 마세요. 왜. 왜. 돈. 도치미. 아아. 쟤 점점. 으악. 막아야돼 막아야돼. 어. 너도 소리 들었어. 으아아아아아악. 와 아직도 있어. 어떻게 해. 어 오른쪽 있어? 어. 그치. 이 들었지. 어 이거 시끼 시끼 소리. 오른쪽 있잖아 그러면은. 빨리 잘 해봐. 어떻게 해봐. 으아아악. 깜찍하다. 하아야돼. 야 안와야. 열려놔도 될 것 같아. 우와아아아악. 가까워. 바로 옆방에 있어. 와 나 얘 여기까지 온거 처음이야. 무서워. 오. 얍. 나왔어. 으이이이이이이이임. 얘 여기 있잖아. 으이이이이이. 어떡하지. 얘가 가야되는데. 야 배터리 어떡하노. 소리 나 소리 나 소리 나. 깍깍깍 소리였어. 이미. 아니. 안 될 거 같은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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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없어 배터리 와 좀 더 가까이 온다니까? 배터리 없어! 소리나 소리나 돈 돈방해 돈방해 아니 저 상태로 굳어버린 게 아닌가? 으아악 아 마이클 괜찮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하면은 곰돌이로 인한 BTSD가 생겨버릴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으 Smack 띠랑 아이 띠랑 못 해 먹겠네 쫄보랑 아 ок 하 helps 뚜두두두 뚜뚜두두두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뚜두두두두 뚜두두두 뚜두두두두 뚜두두두 뚜두두두 kitten 고맙습니다.